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분들 많죠. 지금까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하는 액수만큼을 가입자가 직접 정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가입 초기 일정 기간에는 더 많이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, 그리고 3년마다 연금액이 4.5%씩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입니다. 5억 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15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가입자가 초기 증액형 5년 상품에 가입한다면 처음 5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42만 원 더 받게 됩니다. 하지만 6년 차부터는 136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. 이 가입자가 정기 증가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액은 131만 7천 원에서 시작합니다. 그러다 13년째, 82세부터는 157만 원으로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. 여기에 많은 연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하고요. 정기 증가형 같은 경우는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. 2019년 1만 982명에서 지난해 1만 1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.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고를 수 있는 유형을 제공하는 것은 맞겠지만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펼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택연금 수령액을 가입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가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